자 공포의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없는 문자열로 이렇게 스킨이 깔려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당장에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 떠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웨이포인트를 보면은 나옵니다 웨이포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라 색깔로 여기 모양도 다르죠 뭐야 보라 색깔로 이렇게 나와요 없는 문자열로 떴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쉽죠잉?